0676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LB생명과학입니다. HLB생명과학의 테마는 줄기세포 HLB그룹 반려동물 표적항암마리와나 테마 항암제이 가 있습니다. HLB생명과학은 동산은 1998년 7월 24일에 설립됐으며 2008년 11월 25일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산은 현재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의 신규환 기전의 항암 신약 물질에 대한 국내 전용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음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는 하수처리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에스코 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한소각 플랜트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함 기업개요대시 1998년 7월 설립되어 에너지 절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에스코 투자사업은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영되는 에너지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해주고 이를 통한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임 대시 레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HLBLED 주와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 신화어드벤스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HLB셀 주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재무 대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의 역성장에도 종속기업 신화어드벤스의 의약품 유통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비용구조로 적자 기조를 지속하였으나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신정부의 원전 가동 연장 등으로 태양광 부문의 수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의약품 유통 부문의 양호한 성장 및 신약 개발 부문의 파이프라인 확대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HLB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1조 106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HLB생명과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3위입니다. HLB생명과학의 상장 주식수는 9666만 120일 흔여덜 주입니다. HLB생명과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LB생명과학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3.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2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18배, 2,7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5억원, 마이너스 81억원, 마이너스 18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6억원, 마이너스 558억원, 마이너스 493억원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번지 81%이고 유보율은 402.4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3.12이며 전일 대비해서 4.97-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5.96-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60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8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종가는 11,450원이며 주가가 HLB 생명과학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종가는 11,450원이며 주가가 HLB 생명과학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HLB 생명과학은 거래량 60만 3,42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93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9만 3,600에 순토조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8,981주 키움증권에서 6만 5,395주 삼성에서 5만 2,888주 한국증권에서 4만 9,7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8만 1,30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9,668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7만 7,700에 순토조 하나증권에서 7만 2,204주 한국증권에서 6만 3,6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56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2만 3,500에 순토조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줄기세포 관련주 HLB 생명과학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